1. 거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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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가 도로를 건너고 있습니다. 작은 거북이가 도로를 건너고 있습니다. 거스름돈 거리에서 거지가 구거를 하고 있습니다. 거리에서 거지가 구거를 하고 있습니다. 개 노란색 개의 집게소는 하얀색입니다. 도기 겨울철 이 도시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립니다. 건설 건설 안 좋은 기후로 인해 도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. 강된지 건전지 건전지 다 쓴 건전지는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. 다 쓴 건전지는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. 다 쓴 건전지 걸레 더러워진 걸레를 세탁하고 있습니다. 더러워진 걸레를 세탁하고 있습니다. 검사 검사 이 여성은 최연소 검사로 임명되었습니다. 검사 검색 구독, 좋아요, 알림, 공유, 댓글 구독, 좋아요, 알림, 구독, 좋아요, 알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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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림